안녕하세요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떡볶이 방송 시작! 여보도 피니! 안녕하세요! 오늘도 혼자 먹겠습니다! 너무 힘들어... 힘드프로 하고 해서 혼자 왔습니다 두 사람 불고기랑 김치찌개 먹겠습니다 고기만을... 아... 그리고 이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나 찰칵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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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는 걸 보면서 먹고 있네요. 지금 혼자 생방송이 있네요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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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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